덕통사고 주의 제가 루다가 저한테 맨날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분에 따라서 좀 틀리게요 기분이 안 좋으면 되게 새침하기라고 기분이 좋으면 되게 애교스럽게 하는데 지금 기분은 맞춰봐요 오늘 기분을 한 번 봅시다 하나 둘 셋 어 뭔가 답답하지 않은 오늘 좀 부끄러운가봐요 낫을 가려가지고 나쁜사를 마음도 안하거든요 방송국에서는 잘 안해줘요 연습실에서 완전 기분 좋게 해주고 방송국 가면은 되게 그냥 쭈뱃뱃뱃뱃뱃뱃뱃뱃뱃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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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